앤드류테이트도 버진필코리아도 레드필 호소인 찐따 처녀충들도 죽을 때까지 수천여로 사는 여자가 또는 자식들을 다 낳은 다음에나 인생 첫 섹스를 시도하는 여자가 모범적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혼전순결 동지를 찬양했을 뿐입니다. 수많은 레드필 호소인들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처녀성이 중요하다고 흑자헬스에게 씨부려된 모양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은 흑자헬스는 레드필에서 처녀성을 중시한다고 결론 내린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충들을 작살내면 레드필도 같이 작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한국에서 레드필계의 문익점이라고 불리던 레드필코리아 장민선은 처녀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처녀충코리아가 겁나게 좋아하는 앤드류테이트도 처녀충입니다. 처녀충 앤드류테이트가 처녀필코리아의 원산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녀성에 대한 앤드류테이트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의 비판 영상을 보십시오. 앤드류테이트가 레드필계에서 대단히 유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논리와 실증을 개무시하고 지꼴리는 대로 즉흥적으로 마구 씨부려대는 인간입니다. 멍청함이 하늘을 찌르는 골패미들에게 재치있게 쏘아붙여서 인기를 끈듯한데 이건 보디빌딩 선수가 5살짜리 꼬마를 힘으로 제압한 업적에 버금가는 자랑거리입니다. 반면 레드필의 창시자이자 이론가로 통하는 롤로토마시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지식도 나름대로 있고 레드필 이론 또는 레드필 처세술에 대해 나름대로 차분하게 썰을 풀었습니다. 저는 레드필을 제대로 비판하고자 한다면 앤드류테이트를 겨냥하기보다는 롤로토마시의 책과 영상을 비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여성 문제에 대해 롤로토마시는 앤드류테이트와는 상당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상대 진영에 소속된 가장 강력한 적을 무찌른 이후에 이겼다고 선언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에 소속된 가장 만만한 적을 작살낸 이후에 승리를 자축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꼴값이라고 부릅니다. 허수아비 공격법을 느슨하게 정의한다면 이런 것도 허수아비 공격법입니다. 흑자 헬스가 천여충 레드필 호소인 찐따들을 아무리 많이 때려잡아도 천여펠코리아를 아무리 날카롭게 작살내도 심지어 천여충 앤드류테이트까지 논리로 제압해도 레드필을 작살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흑자 헬스는 천여충을 이상하게 비판합니다. 흑자 헬스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은 수천여가 아니라는 점을 들먹이면서 천여충을 조롱합니다. 앤드류테이트도 버진필코리아 도 레드필 호소인 찐따 천여충들도 죽을 때까지 수천여로 사는 여자가 또는 자식들을 다 낳은 다음에나 인생 첫 섹스를 시도하는 여자가 모범적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위대한 명도자 혼전순결 동지를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흑자 헬스에게 천여성의 중요성에 대해 떠들어댄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진성천여충이 아니라 무늬만천여충인 듯합니다. 진성천여충은 천여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무늬만천여충은 말로는 천여성 또는 천여 마인드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사실상 바디카운트 또는 바람귀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바디카운트가 적을수록 또는 바람귀가 없을수록 천여에 가깝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천여 마인드라고 표현합니다. 흑자 헬스는 무늬만천여충과 진성천여충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늬만천여충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천여성 문제가 아니라 바디카운트 문제와 실험해야 합니다. 흑자 헬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짬뽕함으로써 레드필을 손쉽게 무찌르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덕하의 유튜브 채널이 일생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싫어요와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을 달 거면 제발 좀 창의적으로다가 달아라. 안 그럴 거면 조용히 좀 꺼져져라 찐따 새끼들아.